마니아 애인보다 더 완벽한 이상형이 당신을 뜨겁게 유혹한다면 애인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 이성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낱낱이 파헤치는 충격 리얼디언의 프라이어티 커플링 당신이 꿈꿨던 섹시하고 도발적이며 앙큼한 데이트가 이제 현실이 된다 애인을 나누고 대놓고 딴 사람을 만나보는 아주 반칙한 프로그램 커플링 안녕하십니까 커플링의 MC 데프콘입니다 이 프로그램 말이죠 애인이 있지만 정말 딴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이고 내 남자친구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약간 어떤 회의라든지 의심이 들지 않나 싶으신 분들은 불의나케 저희 게시판에 신청을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프콘씨 준비됐죠? 어깨 준비됐죠? 생활 수정! 예예 서구씨가 지금 종민씨 여자친구 종민씨한테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뭐예요? 불만이? 애가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뭘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아 저 하다가 무지가 좀 안 될 텐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 90대가 늘고 나가다가 결과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그때는 내가 하지 말랬잖아요 막 지고 막 안 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디야 막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미리 포기하잖아 진정한 남자가 뭔지 보여주겠다 커플 의뢰남 강성호 여자친구에 대한 불만 너무 솔직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쏟아부는다 고집이 세도 너무 세다 종민씨는 남자친구 서구씨에 대한 불만이 뭐예요? 불만이요?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재밌게 말을 하든 어 어 아 심지어 씹을 때도 있어요 막 내 말을 원래 내가 말 많은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할 말만 하고 딱 끊을 말만 딱 할 말 하는 사람인데 오빠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어색해질까봐 그래도 여자가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사귀면 여자가 좀 애교를 이렇게 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미가 또 떨어질까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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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데 진짜 요즘에는 내가 내가 진짜 나무랑 말해도 되겠다 나무라고 내 얘기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구수한 사투비가 매력적인 커플 의뢰녀 김청민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 너무 무뚝뚝하다 스킨십을 너무 안 해줘서 친구들이 우리를 남매로 본다 자 여기 두 분이 서로 하나씩 나눠 끼게 될 커플링이에요 저희 프로에 출연을 하셔서 촬영을 하실 때 이걸 서로 하나씩 나눠 끼시면 되고요 이상형과의 데이트가 끝난 후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다면 커플링을 반잠에 넣고 사랑의 감정이 변했다면 커플링을 반잠에 넣지 않는다 위기의 연인들이 대놓고 다른 유성과 데이트를 즐기는 충격 러브 리얼리티 커플링 커플 남녀에게 펼쳐진 이상형과의 안질환 데이트 그리고 더욱더 강요라고 짜릿해진 이상형 남녀의 치명적인 유혹 과연 그 유혹의 결말은 이번 주 은혜 커플은 서로의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장난 진심이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랜만에 그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요 예 옛날 생각도 나고 뭔가 그 제가 다시 싼 마이로 뵈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싼 아이죠 네 그렇죠 싼 아이죠 성우 씨 예 기분이 지금 어때요 담당하는 데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 다른 면이 있나 없나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혹시라도 화나면 참지 마시고 네 그렇죠 보시면서 그냥 욕도 좀 하시고 네 네 마구 좀 알려주시고 오늘 그 여자친구한테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 있죠 네 네 이걸 보면서 팍팍 날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샤픈 외모와 순수함이 매력적인 김정민의 이상형 최태희 정말 지금 우리 작업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저는 그렇죠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좀 많이 딸린다는 거 알죠 아 딸리죠 기존 워낙가 생겼잖아요 아 정말요 예 예 어쨌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했고 그중에서 종민 씨의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남자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딱 맞는 순간 지금 종민 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종민 씨 귀여운데요 형도 이제 드디어 첫 대면이네요 스무살이죠 스무살이니까 한지 어려요 솔직하죠 어린데 네 종민 씨라면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행동을 할 것 같아요 네 대충 한 키스까지 아 키스까지 아 키스까지 허락합니까 허락은 안 하죠 아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아 제가 픽업 하러 갔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가시고 아 해발랬네요 야 야 친구분 해봐 종민 씨 해발랍니다 야 되게 좋아한다 엄청 좋아하는데요 어때요 원래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혹시 잘 웃어요 안 그래요 미친 거예요 지금 미친 거라니까요 저런 적이 없어요 제가 아 얘가 왜 이렇게 정신이 사나워 그냥 손으로 그냥 가만히 먹었더니 응 이런 건 좀 잡아줘야 돼 잘 생긴 분이 있으니까 긴장이 돼서 아 긴장이 아 긴장이 야 잠깐 야 왼손 줘봐 예? 야 내 가슴 한번 만져봐 내 가슴 한번 만져봐 내 가슴 한번 만져봐 내 가슴 한번 만져봐 나도 지금 미치겠다 어? 귀여운 사람 어우 그냥 자 가슴 만지네요 이야 이 작업남이 너무 이 플레이를 능숙하게 잘합니다 내 가슴 한번 만지고 이러다 그냥 너 오는 거지 내 심장에 종민이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근데 좀 튕겨야 되는데 네 안 튕겨요 못 튕겨요 먼저 어? 내 술 잘 못하는데요 못 마시지? 원래 다 그래 아 술 진짜 못하는데 그냥 아 일단 한 잔 받아 술 술 진짜 진짜 어찌 가히 아니 뭐 안 마셔도 되니까 아 저 어찌 가히 진짜 못하는데 에휴 이건 분명히 집으로 먹어야 돼요 분명히 종민 씨가 네 술을 권하니까 절대 자기는 술을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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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술을 받았어요 그렇죠 잠시만요 쟤는요 저한테도 술을 한 번도 안 따라갔고요 네 태어나서 술을 한 번도 남자한테 따라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따라 그거 따는 거야 뭐 하죠 뭐 하죠 득템하셨는데요 오빠 어휴 어휴 조심조심 조심하고 네 네 우리 그냥 마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반가워요 이러고 뭐 아 그래서 내가 또 생각을 한 게 뭐 처음부터 뭐 그럴 필요 있나 그냥 러브샷 한번 가지 러브샷 아니요 이렇게 가면 또 이게 촌스러운 거야 일단 안아봐 아니요 배에 힘 좀 적어요 자 쿠션 치우고 네 자 안아 네 안아서 어 러브샷을 하려고 그래요 러브샷은 천연다는 거죠 이거 안 되죠 예상했어요 안 되면 아 러브샷까지 괜찮다면서 뭐 러브샷 동작 뭐 얘가 했는데 얘는 못하죠 아 그래요 자 안아 네 안아서 야 robe 러브샷 excuses 여러분 arrive 야 이건 이건 사실 키스죠 야 미치겠네요 왜 미쳐 왜 제가 알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몰랐어요 저 스킨십의 평가들 자주 해주고 저는 게임도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이 봐봐요 안 다물어져요 지금 봐봐요 자기도 다물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좋으면은 이게 이벤트예요 그런 귀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노래를 정말 어설프지만 정성 들여 부르니까 존민씨가 감동했어 감동한거야 존민씨가 부르네요 노래 답가인가요? 답가죠 아 귀에다가 야 이거 데미지 큰데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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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사실 여자들 뱃살 되게 민감하거든요 들어오면 밀치거든요 보통은 내가 노래를 너무 못 불러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요 보였어요 보였어 최선을 다하는 거? 아 근데 진짜 나 진짜 성대에 파열될 뻔했어 아 근데 진짜 막 막 이렇게 이만큼 바라는 게 아니라 정성이랑 노력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것만 보이면 되죠 아 그러면 그냥 평소에 뭐 남자친구한테 뭐 받아보고 싶었던 거나 그런 거 남자친구한테 받아보고 싶었던 거 웃어보고 싶었던 거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그 뱃살 있잖아요 그 뭐 그 아 뭐 그 그게 뭐야 그 그네? 뽀뽀요 아 야 야 남자친구가 그런 것도 안 해주냐? 네? 안 해줘? 핑겨요 내가 꼭 덮쳐야 되는 그런 상황? 정말? 남자친구가 안 해줘 했을 때 핑겨요 라고 했습니다 첫 뽀뽀를 키스 언제 했어요? 첫 키스 언제 했어요? 한 만나고 네 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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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수갑을 채워놔야겠어 응 한다 야 하려면 화끈하게 하는 거야 보러 오는 게 어딨냐 뭐지? 이 으악 어떡해 뭐 어때요? 뭐죠? 제대로 뽀뽀 들어갔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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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답답하네 진짜 먹미 속이 다들 안 속이 심장 떨려 되게 빨리 뛰어 남친구분 네 어때요? 나 지금 떨고 있잖아 지금 아 나 이런 방송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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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 받거든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제 남자친구랑 180도 달라요 아 네 오빠가 이쪽에서 왔으면 아니 내 남친구가 이쪽에서 살면 오빠는 이쪽에서 사는 남자예요 처음에는 진짜 처음에는 막 다 해주러 다 잘해줄 것 같더니 애들이 하도 같이 붙어 다니긴 다니는데 커플 안 같으니까 남매라 보여요 남매 남매 아니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진짜 너무 하실 때 너무 했다가 진짜 남자친구 남매라는 소리 듣고 얼마나 나 진짜 상처받았는데 하고 그러고 막 이게 처음 만난 남자한테 자기 남자친구의 험담을 드러놓는 것 자체가 그동안 불만이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흥분히 성호씨도 지금 많이 보면서 좀 느끼셔야 돼요 두 분이 오늘 만약에 만난다고 쳐요 그러면 저 이상형이 보여줬던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자친구한테 저렇게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한다고 하면요 전원씨까지는 아니겠지요 못하죠? 전원씨까지는 못하죠 그냥 오늘만큼은 그냥 오빠 믿고 어깨 이래고 가슴이 진짜 그냥 알지 그리고 뭐 또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특별히 너한테 못해준 게 있다거나 내가 받고 싶었던 거 진짜 한 가지 꼬고 나면 뭐가 있을까? 걔한테 바라는 게 없어졌어요 진짜 원래 바라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바라는 게 한 개씩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불만이 많네요 아 그리고 그냥 이제는 마음 좀 좋다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주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무턱턱해지고 성원씨가 혹시라도 그 조민이가 이제 내 여자니까 뭐 이제는 또 대충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한 적이 없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서운한 게 많은데 저는 내색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느끼는 게 내가 진짜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이런 거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런 거 이게 맞춰 한 가지만 뽑으면 한 가지만 뽑으면 그... 그 좀 무리일 텐데 아우 말해봐 나는 오늘 이렇게 여장 남자가 하는 거 그러니까 오빠는 제 옷을 입어요 나는 오빠 옷을 입는 거야 남자친구가 자기 옷을 입고 자기가 남자친구의 옷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진짜 미친 거네요 아 이건 저도 못하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절 승인을 한다면 네 더 또랄이죠 저거는 아... 되게 추억만 주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음... 제가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남자랑 하는 거야 오빠는 내 옷을 입는 거야 어 이해했어 응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네가 그거 하면 행복해? 쟤네 보고 싶은 거 행복해? 행복하겠어? 행복하... 기쁘고? 지금도 행복한데요 근데 이제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니까 네 가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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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힘드냐? 뭐 힘들어? 힘들어 맞지? 아... 가네요 네 한데요 남녀 친구 성훈 씨는 여자친구한테 저거 미친 거라고 저거 절대 누구 아냐고 했는데 네 이상형은 해준대요 여자친구의 옷을 입고 여장 남자 역할 바꾼대요 와... 확실한데 근데 여장 남자라는 게 아니... 평소에 솔직히 그렇게 조민 씨가 원하면 그거 못 해줘요? 못 해줘요 저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라도 웬만해서 조민 씨가 원하면 어느 정도 정도는 선에서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보통 보면 지하철에서 보면 여자친구 다리 아플까 봐 하이힐을 자기가 대신 신고 있는 그런 멋진 남자들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어떤 배려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이 여자가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부족한 면은 이 여자한테 딱 채움을 당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우... 진짜... 느끼게 했는데? chuck at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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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겨? lut켜؟ 아 진짜 좀 예쁘다 아 진짜 어우 왜? 나 잘 어울리는데? 성우 씨, 지금 기분이 솔직히 어때요? 딱 그냥. 너무 화가 나고요, 지금 일단. 가서 만나 보고 그냥 얘기하고 싶고요. 무슨 심정으로 그랬나. 많은 얘기 그냥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과도한 거는 제가 보면 살짝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성우 씨도 성우 씨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리고 종민 씨도 종민 씨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너무 종민 씨한테 맞춰져 가라는 거를 아직까지는 만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어쨌든 지금 정말 이 방송 역사에 사실 이례적으로 여자 남자가 옷을 벗고 있고 만난 지 한 시간 만에 지금 강남 테러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빠 진짜 지금 쪽팔린대요.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야, 괜찮아. 이 정도? 오, 진짜 대박. 오, 진짜 이거. 저랑 저랑 보면 가요. 뭐 어때, 어때? 달려. 오빠... 이거... 대왔나. 대왔나. 대와봐요. 아, 수고했다. 해보니까 재밌지. 진짜 와방. 진짜. 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난 진짜 너... 나 왜 오빠 같은 남자를 못 만났지? 아휴... 야, 오빠 같은 남자를 왜 못 만났지라고 방금 내뱉네요. 난 왜 오빠 같은 남자를 못 만났지라는 얘기를 내뱉네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럼 저 말고 제가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이상남이 좋다는 얘기죠. 저는 걱정되는 게요. 사실 대로변에서 저러다가 키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유, 또... 아유, 또 키스라고 집착을 해요. 아니, 근데 지금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뭔가 또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키스까지 하면은 절대 그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대로변에서. 네. 죄송한데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장에 가시게요? 네,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좀 다 같이 가, 두 가지. 어, 일찍 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지금? 못 바꿔 있고? 하고 싶었던 거 한 건데. 지금 이게 하고 싶어? 미친 짓 살고 싶어, 이게? 미친 짓은 아닌데. 왜? 왜 그렇게 보는데? 이게 뭐 하는데, 지금. 오빠 스프러스 가서. 저 남자는 뭐 하는데? 시트하잖아. 이게 데이트야? 어? 뭐 뭐라 그랬어, 지금? 뭐. 뭐? 이런 오빠를 왜 아직 못 만났을까? 나는 어이가 없었어. 뭐 하는데, 지금. 뭐 없고 댕겨서 뭐 하려고. 이제 알았어요. 이상현과의 달콤한 데이트를 모두 즐긴 커플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여자친구의 과감한 행동에 극도 흥분한 커플남. 이제 커플녀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커플남과 이상현과의 달콤한 데이트가 시작된다. 아무튼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성우 씨 남자친구죠? 성우 씨가 오늘 또 성우 씨의 이상형을 만나러 가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긴장되기도 하고 담담하기도 하고. 이럴 줄은 몰랐죠? 예상은 했죠. 사실 저희 제작진들이 일단 성우 씨의 이상형에 완전 거의 99.9% 완전 밀접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완벽한 이상형을 투입을 했는데. 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100%니까. 아, 믿는다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혹시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예. 솔직히 스킨십이나 우리 남자친구를 용서를 할 수 있는 딱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어디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절대 막. 살이 막 붙으면 안 돼요. 일단 살이 막 붙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지금 저희가 모니터로 보고. 네. 성우 씨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에도 성우 씨가 약속 시간에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편인가요? 캠퍼스 커플이니까 기숙사가 바로 이렇게 있어요. 바로 옆인데. 그 가까운 거리를 한 기본 20분 기다리고 아니면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서 한 3시간 밖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리는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불만 있네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돼서 성우 씨가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어, 잠깐만요. 지금 저분인가요? 어. 우와. 우와. 이야, 우회신. 우회로. 어우. 내 얼굴도 쓸만한데요. 성우? 네. 안녕하세요. 나는 정희. 아, 네. 말씀 많이 안 드렸어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미인이신데요. 네. 기대 이상인데요. 나도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잘 생겼어요. 아, 그래요? 안 추워요? 네. 괜찮아요. 추운 것보다. 날씨도 좀 춥고 그런데. 오늘 내가 자기 여자친구로 재밌게 해줄 거거든요. 날씨도 추우니까 우리 좀 따뜻한데. 네. 편하게 쉴 수 있는 데로 같이 가요. 그러실까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아니요. 굳이 가고 싶은 데라기보다. 네. 없는데. 마땅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데로 가요? 네. 그래요. 가요. 어디로 가면 돼요? 이쪽에? 굉장히 좀 이상하게 가깝다고 지금. 본인도 만족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때서요? 어때요? 딱 육아들로 봤을 때. 만족하세요? 나보다 못생긴 것 같은데. 아, 네. 그런 데다 찾기 쉽지 않아요. 아니요. 본인이 아직까지는 되게 웃을 수가 있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좀 넘치시니까. 그건 우리가 좀. 성격이 원래 대찬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본인이 예쁘다고 하는 건데 뭐. 그리고 내가 오늘 서울 여자친구니까 편하게 말해줘. 아? 아, 그래도 될까요? 아. 네, 누나 알았어. 부끄럽다 이거. 오늘 갈 때가. 네. 여기. 어디? 되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포켓볼도 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어. 어. 그리고 스파도 할 수 있고. 되게 재밌는 놀거리가 되게 많아. 네. 여기 그렇게 많다고? 응. 이 조그만 거에. 한번 가볼까? 아, 잘해야 되는데. 떨려. 떨려. 좀 부탁한데. 네. 이제 일단 그 들어가셨으니까. 네. 남친구분을 보면서. 부탁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당부의 말. 걱정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남자친구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음. 그냥. 믿을게. 아, 믿네. 짧죠. 왜냐면 지금 분명히 말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충분히 떨려요. 떨리고 지금 남자친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불안감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위기의 커플링. 이제 드디어 시작이네요. 우리 성우 씨와 이상형료의 만남. 데이트.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저희가 이제 작전본부를 옮겨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커플의 충격적인 웨더. 100% 리얼 버리어티. 커플링. 더 이상의 평범하고 지루한 데이트는 없다. 점점 더 강렬하고 노골적인. 이상형들의 짜릿한 유혹. 내 연인이 참을 수 없는 이상에 대한 본능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잠시 후 그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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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처음인데.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 멋지지? 자, 이거 뭐야, 이거 뭐하는 눈대? 뭐 피곤할 때 이렇게 푸는 스파 뭐 그런 거 침대 침대 한 번 더 보자 앉아봐 아 미쳤다 이거 지금 어딜 또 하시나 어 지금 침대 야 어디 앉아 병신이에요 진짜 아 왜 앉는 건데요 아 진짜 앉으라고 아 어때 앉는 건데 웃기네 좀 덥다 그지 옷 좀 벗어야지 옷 좀 벗어야지 우리 이거 쳐가지고 이길 사람 소원 들어주게 하자 소원 뭔 소원 좋은 거 한번 생각해봐 자 이거 잘 못 깨는데 잘하네 여자친구는 이런 거 안 해? 개? 어 경상도 해라 무뚝뚝해? 무뚝뚝해 진짜 제 명신이나 제발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왜 저게 뭐 어때서 당구만 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자친구 경상도 해라서 무뚝뚝하다 다잖아요 싫다 쟤 진짜 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뭐? 여자친구랑 잠깐 치지마 여자친구랑 이거 아무것도 안 해봤거든 포켓뚝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자세 잡아줄게 한번 해볼래? 이게 수구리고 수구리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응 여기서 잠깐 이쪽 이따가서 저기 반 말고 정타 말고 왼쪽으로 이렇게 치면 돼 잡아주면 안 돼 잡아주면 안 돼 잡아주면 안 돼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 이야 정말 허리 감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 진짜 여자친구 얘기 좀 해봐봐 전 여자 말하는 거야 전 여자 전 여자 아니 오늘은 내가 여자친구니까 내가 어떤데? 응? 눈 어떠냐고? 되게 예쁘고 무엇보다 가슴이 되게 섹시한 것 같아 아 진짜? 자꾸 눈에 가잖아 저기도 남자라고 남자야 나도 이제 이거 긴장해야지 하나만 더 끝나 진짜? 손 다 말할 거야 정말? 각오해 긴장해 좋았다 내 얘기했지? 소은이 뭘까? 소은 있잖아 소은은 응 누나가 누나가 섹시댄스 추구 추면서? 응 얼굴 있지 얼굴 어? 얼굴 아무때나 응 뽀뽀 3번 꼭 얼굴만? 응 얼굴만 뭐 음악 없어도 돼? 무름무름러 가자 놀이 불러주실래요? 갈게요 여기가 좀 잘 춘다 여기가 좀 잘 춘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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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고 넘어가야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게 뽀뽀가 와 장난 아닌데? 와 성우씨가 오늘 완전 진짜 행복한 표정인데요 너의 친구가 좀 말도 없고 내성적이고 뭐 그런가 봐? 아니야 완전 반대지 누나랑 반대 정반대? 어 정반대고 어떤 정반대? 누나는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다 예쁜데 좀 그래 좀 통통? 심하게 통통? 응 응 그리고 섹시한 게 없어 섹시한 게 없어? 아까 막 누나 할 때 되게 섹시했단 말이야 되게 좋았는데 새로운 면을 봐도 되게 좋았는데 좀 볼륨이 없구나 어 애매해? 아니야 근데 볼륨이 있어 있어? 근데 배 볼륨이 더 있어 어 오 나 진짜 머리를 꽂아버릴라 뭐라고? 뭘 꽂아? 야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뭐라고요? 방송용으로 순화시켜줘요 말씀하세요 머리를 꽂아버릴라? 머리를 땅에 꽂아버린다고요 아 머리를 땅에 꽂아버릴라 박아버린다고요 강성우를 네 볼륨이 있어 있어? 근데 배 볼륨이 더 있어 그게 물이야 몰라? 그게 물이야 그래서 안 섹시해 음 그러면 응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응 깨고 나랑 사귀는 건 어때? 근데 그건 아직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 오늘은 좀 그냥 자유스럽게 막 이거 끝나도 막 연락 이런 저런 거 하면서 뒤에서 막 할 수 있잖아 이것뿐만 아니라 에이 남자친구가 애와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불만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들으니까 어때요? 들으니까요? 네 그냥 너무 많이 서운하죠 왜? 그러니까 자기 불만들이었어요 진짜 나는 그러니까 솔직히 오빠랑 나랑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채워주려고 나는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대화법이 틀린 거잖아 대화법이 나도 대화를 많이 하려고 대화를 하는데 오빠 저한테 물건 심해요 저 정도 할 줄 몰랐네 어쨌건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스파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또 이 다음에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참 그렇습니다 자기야 내가 이쁜 거 입고 왔는데 몰래? 잠깐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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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미치겠다 진짜 입버러진 거 봐. 내가 배 봐주는 누가? 이걸 해서 그래요. 지금 아무, 내가 보기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단지 딱 저기만 몰입하게 돼요. 아니, 지금 저는 저걸 발라놓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만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거 벌어지면 종민 씨가 정말 저쪽으로 막 튀어나갈지도 몰라요. 제가 봐도 약간 낯뜨겁거든요. 이러고 있으면 되지요. 다 되면은 닦아줄게. 어떻게 닦아줄까? 물로 닦아주면 돼, 유진아. 어떻게 닦아줄까? 물로? 진짜? 정말? 아니, 누나 닦아주고 싶은데 닦아주면 돼. 진짜? 원하는 대로 해줄게. 뭘 원해? 부끄럽잖아. 놀아, 놀아. 잘해. 응. 아, 지금 눈물 글써머리, 진짜. 괜찮아요? 나는 저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은. 근데 남자친구가 좀 거부도 할 만한데. 아니, 지금 남자친구는 정확히 남자 입장으로서는 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울지 말고 휴지 좀 줘, 휴지 좀. 어휴, 이 휴지 좀. 아, 괜찮은데 이거 주지. 일단, 일단. 나와봐, 잠깐. 잠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울지 말고 나와봐. 그리고 나눰들어 저게 놀아? 네. 저게 놀아? 저게 놀이던가? 그리 chargealed? 아 어떡해 진짜 아 닦고 나와 나 왜 그래 이게 적당해 진짜 뭘 적당해 아 미친 야 지금 할 말이야 그게 다 알고 나왔거든 이러려고 촬영한 거 아니야? 이러려고 촬영한 거 아닌데 다 아는데 기준이 심하잖아 뭐가 심해 이게 너도 알잖아 오빠 오빠도 알잖아 얘가 어느 정도 기준하는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똑바로 해 너네 똑바로 알지 나한테 그래야 내가 안 그럴 거 아니야 야 그래서 내 정 여자라 그랬나 내가 나한테 한 게 뭐 있는데 오빠한테 한 게 없다 근데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오빠는 내 바라고도 사귀었나 뭐 바라고 사갔나 바라고는 안 돼 뭐 바라고 사귀는 거 아니잖아 그래 그럼 오빠 바라고 사귀었으면 그러면 되지 그럼 이상이한테 바라고 사귀겠네 그럼 내가 바라고 사귀는 게 해주면 해주면 해주는 거 받아야 안 받아? 많이 받아 그럼 많이 받아 많이 받아 받을 거야 진짜 죽도록 받아 너 받을 거야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 장난 아니야 진심이다 장난 아니야 진짜 진심이다 해 해 가? 해 가? 해 가? 해 가? 해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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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 그게 아니라 서로를 알게 됐잖아요. 감정인 것도 알고 그냥 그 그냥 기타 부분. 종민 씨가 성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뭔가 문제점 있으면 확실하게 다 짚고 넘어가고 여기서 다 풀어버려야지. 이걸 밖으로 또 끌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알죠? 네네. 오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 좀 답답하기 답답하네요. 성우야, 보잖아. 성우는 내가 마음에 들지 모르겠는데. 성우만 좋다고 하면 나는 같이 만나고 싶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거든. 응. 고마워. 고마워. 존 민 씨 남자친구가 정말 만족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저 사람에서? 존 민 씨의 심정은 어때요? 네? 진짜로? 진짜 X같아요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남자친구 보면서 한 말씀 하시죠 편하게 잘 봤다 보면 잘 봤는지 뭐였는지 뭐 지금의 감정을 솔직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좋은 추억이었으면 했던 게 나쁜 기억으로 변할까 봐 고민하네 지금 본인들의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서로의 의견을 서로의 마음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돼 있고 남자친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잘 정리를 하셔서 커플링을 간직할 것인지 아니면 커플링을 놓을 것인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최종 결정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만이 남아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커플남의 최종 선택 이상형의 뜨거운 욕에 흔들리는 커플남과 커플녀 그러나 이들에게 찾아온 최대의 위기 상황 과연 이들의 사랑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제 각자 이성과의 데이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제 최종 결정만이 남아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뭐 서로 쿨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사실 또 시간이 진행될수록 많이 또 흥분하시기도 하셨고요 싸우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들을 좀 들였으니까 지금은 좀 마음이 많이 좀 가라앉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두 분 지금 결정은 이미 이루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반지함을 서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제가 다 떨리네요 아 무증장 떨리는데요 네 반지함을 열었을 때 상대방의 반지가 들어있을 때는 계속 만나고 싶은 뜻이고요 반지가 없었을 때는 헤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자 성우씨 네 그 반지 그 반지함에 반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종민씨요 그 반지함에 반지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약간 믿음이 식은 건가요? 믿음이 소리나 보다는 두 분 지금 굉장히 좀 떨리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마음의 준비를 되신 겁니다 자 그럼 말이죠 본격적으로 성우씨부터 반지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왜 반지가 있네요 반지가 있네요 반지가 있습니다 반지가 좀 다른 반지 같아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반지인가요? 네 어떤 사연이 있어요? 오빠가 처음 사귈 때 처음 준 처음으로 준 선물이죠?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어머니 건데 어머니 아니 이게 오리지널 로맨스가 있네 딴 데 없었네 우리 종민 씨의 마음은 지금 성우 씨를 계속 만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종민 씨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나요? 많이 실망했는데 많이 실망했는데 그게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우 씨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 씨의 마음이 담겨있는 반지에 한번 열게 되면 이제 이 커플의 운명이 결정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외치죠 준비해 줘 하나 둘 셋 그래서 내가 자세 잡아줄게 한번 해볼래? 왼쪽으로 이렇게 딱 전 여자 말하는 건 전 여자 전 여자 목보다 가슴이 더 섹시한 것 같아 땡 와 미치겠다 진짜 와 이거 끝나서 막 연락 저런 거 하면서 뒤에서 막 할 수 있잖아 이것뿐가 아니라 이러고 있는 거 미안하진 않아? 아 뭐 어때 괜찮아 진짜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어 어 어 어 어 어 없네 전 반지가 없어요 반지가 없습니다 없네요 반지가 없다는 거는 성우 씨는 종민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아 이렇게 이게 또 종민 씨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사자니까 종민 씨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네 네 아 저희가 너무 좀 잔인하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그 성우 씨와 종민 씨 이 커플은 오늘 에 에 서로에 대한 만남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지켜봤는데 반성도 많이 했고 반면에 실망도 너한테 너무 많이 했고 앞으로 우리 같은 시시니까 안 볼 건 아니지만 헤어지든가 아니면 더 돈독하게 되든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욱더 많이 실망하지 말고 나 되게 미안했고 오늘 하루 이상의 남들한테 즐거워 보이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나도 좀 많이 분노하고 화가 났지만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만나서 인연을 다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커플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사랑을 찾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